배가 달리는 동안 바다색이 계속 바뀝니다. 지푸른 바다에서 에메랄드빛 바다까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제가 찾아왔던 섬이 쭉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망망한데 사람을 산다는 걸 우리 전까지 믿을 수 없어요. 한 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섬이 하나 나타납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로 유명한 산타크로스 섬입니다. 작은 섬이 집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오로지 지붕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섬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어떤 섬일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지평산 밖에 안 보이는 똑같은 풍경의 바다를 45분 가량 모터포트를 타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을 줄 몰랐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 섬은 약 200년 전에 한 어부가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그 후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관광용 섬들이 몇 개 있고요. 이 특별한 섬에는 축구장 두 개만한 크기의 땅에 100여 채의 집이 있고 그 안에 12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아갑니다. 수산아 씨의 남편과 딸 그리고 귀여운 아기가 저를 맞아주었는데요. 어찌나 예쁘던지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8명이 생활하는 집이라고 해요. 이 섬에서는 보통 한 집에 10명에 가까운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요. 아!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이 집에는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밀조밀 아기자기한 마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전기는 5시간만 들어오고 물도 육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불편할 법도 한데요. 정작 불편하다고 섬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섬에는 작은 양식장이 있어서 이곳에서 물고기를 키웁니다. 손질한 내장은 다시 물고기에 먹이로 줍니다. 이 생선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겠답니다. 섬에 있는 식당인데요. 코코넛으로 음식을 만드신답니다. 코코넛 열매의 속살인데요. 이 섬에 코코넛 나무가 많아 요리에 많이 쓰는데요. 코코넛 속살을 짜서 코코넛 즙을 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코넛 즙에 굳힌 사탕수수즙인 파넬라를 넣습니다. 그리고 불 위에서 걸축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코코넛 즙과 단맛이 강한 파넬라. 여기에 쌀을 넣어 캐러멜 밥을 만든다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안됩니다. 이번엔 생선요리인데요. 갓 잡은 생선이라 그냥 튀기기만 해도 맛있답니다. 요리하는 걸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중간중간. 벽에 가서 한참이나 몸을 기대고 서있는데요. 이곳은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인데요. 집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라네요. 더위를 피하는 이곳 사람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드디어 캐러멜 밥이 완성됐습니다. 밥에서 달달한 향이 솔솔 올라오는데요. 캐러멜 밥을 모양을 내서 담고. 곁들여 먹을 채소도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갓 구운 생선을 올리면 완성입니다. 산타크루즈 섬에 특별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캐러멜 밥이 기대되면서도 약간 걱정됐는데요. 밥에서 캐러멜 맛이 나요. 근데 다하지 않고 조금 예고적이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맛이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특별한 섬에서 함께한 잊지 못할 함께였습니다. 특별한 섬에서 함께한 잊지 못할 함께였습니다. 마을의 전화기 한 명이 오래돼 보이지만 이게 작동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일 것 같아요. 육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통신 수단이라네요. 아이들에게 좁은 섬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좁은 빈터에 모여서 신나게 공을 찹니다. 공을 뻥하고 찼다간 바로 바다에 빠진다는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럴 땐 같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신나게 놀면 되죠. 축구하다 땀나면 시간을 수영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요? 축구하다 땐 같이 바다에 뛰어들어. 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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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축구합니다. 축구합니다. 작은 섬에서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